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오늘 촬영은 제가 그 최근에 다녀왔던 촬영 장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촬영 장소는 뭐라 그럴까 새로운 시장, 새로운 문화, 새로운 장르에 관련된 촬영 장소인데요 그게 뭐냐면 새로형 드라마 촬영 현장 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시장에 관련된 OTT형 촬영을 하니까 뭔가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생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로 버전이랑 세로 버전이랑 이렇게 촬영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가로형은 최초의 영화의 시작이 1895년도 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1906년도 5년도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가로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 대세 잖아요 2018년부터 세로형으로 진행되는 매체물이 탄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작이 어디냐면 중국에서 첫 스타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중국에서 대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로형이 미국에서도 대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이 세로라는 버전이 아직까지 저는 왜 대세인지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한국에서도 이런 세로형으로 관련된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불과 몇 년? 몇 개월? 정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촬영 기준이 2024년입니다 최근에 다녀왔던 촬영 현장에서 엄청 충격받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촬영장마다 촬영 속도가 다 틀리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호흡이 엄청 빨랐습니다 아 여기에서 적응하려고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 세로형의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면 최소 50부작에서 최대 100부작을 촬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러닝타임은 1분에서 2분 정도 되는데 보통 1분 30초 정도 이 정도가 러닝타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저는 웹툰을 안 보거든요 그런 웹툰 보는 느낌으로 촬영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세로형, 쇼폼, 드라마는요 그리고 촬영 앵글이 이런 세로형이라서 제가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동선을 움직여야 할 것인지 엄청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로형으로 이 인물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얼굴이 노출할 수가 있는데 이 세로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난감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직접 촬영하면서 느낀 게 스탠딩 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앵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이 가로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여도 내가 어느 정도 감이 오거든요 이 세로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정도 잘렸을 거예요 몸이 절반 정도 잘려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앵글에서 벗어나 있거나 그리고 보통 가로형은 바스트 정도 또는 클로즈업이 되는데 이 세로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허리에서 머리까지 보통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가까이 찍는다 그러면은 한 이 정도 관련되게 촬영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존처럼 촬영했더라면 제가 마음 편하게 했을 텐데 이 핑계이긴 하지만 이 세로형, 새로운 문물, 새로운 문화, 새로운 장르 여기서 멘탈이 한번 날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작가님, 감독님, 그리고 배우분들이 이 새로운 장르에 관련된 곳에서 촬영을 하면은 좀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언제 50부작, 100부작 찍어봅니까? 물론 1분에서 2분 정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그리고 잘 되면 전통적인 그런 촬영 현장에서 진행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시장은 블루오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다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?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뭐냐? 지금 현재 새로운 시장에 관련된 것을 대비를 해라 이 말씀입니다 조만간 이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도 처음에 어땠어요? 블루오션이었죠 근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현재 레드오션이 되었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세로형이 제가 광고 촬영했을 때 한 번 봤고요 모바일로 쇼호스트 하시는 분들 그런 걸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드라마도 이 시장에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미리 촬영했던 것도 있겠지만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이 이 세로형 시스템도 조만간 히트 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최근에 다녀왔던 촬영장에 느꼈던 거를 바로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도전을 하십시오 그러면 영상 이 정도로 마칠게요 여러분 아자 아자 아자자자 아 연습 많이 답이에요 알 잘 놀 간 비 뇌 배델 뇌 이 을 뇌 invert